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40m 절벽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3사람. 과연 쓰레기 제로 미션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? 낙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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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네요. 아프네요. 수소는 이렇게 정하지 못해 수소는 뭐 1번? 1번, 2번, 3번. 자, 준비되는 대로 화가 갈게요. 네. 네. 으쒸! 오우, 그냥 불 떨린다. 파이팅! 파이팅! 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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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허락하십시오! 유리야, 할 수 있어! 할 수 있다! 이렇게 해요? 이렇게 해요? 최대한 뺀건데? 네? 파이팅! 파이팅! 시야에서. 밑에서 봐요! 잘한다! 서두르지 마! 인생 어차피 가는 대로 가하게 돼 있어! 서두르지 말라고! 조심조심! 형 뒤에 풍경도 좀 보고! 형! 거기, 거기서 풍경 한번 봐요, 여기! 예쁘죠? 일로 가야 돼? 잘 안 들려. 어디서 팔았는지. 약속! aggio책!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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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이렇게 만들어야 nest! 내가 복싱은 안 했다면 못 뺐어. 여유 있네. 이 틀을 어떻게 해? 어우 장난 아닌데요? 어우. 마지막엔 낙석에 갈 뻔했네.